역시 아침 시간에는 파빗을 눌러줘야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니까 이 촉감 이 소리 아주 짜릿해 야 저거 봐 완전 싸구려 파빗이야 언제 저건 대체는 아직도 저걸 가지고 노냐 그러고보면 파빗 유행 시작했을 때도 한참 파빗 안 들고 다니다가 겨우 하는 거 싶더니 계속 저것만 가지고 들더라 야 너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지 입안에서 거지같은 파빗 가지고 노는 아이가 너 말고 또 있냐 뭐라고? 너네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파빗 가지고 노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봐라 우리께 10배는 더 비싸다고 쥐를 둘러봐 너 같은 그런 싸구려 파빗을 가지고 노는 건 너밖에 없다고 어. 너 너는 언제 매입했냐? 너네가 부부부 부툭해준 거 있냐? 으 붕? 우리가 거지한테 왜 보태줘야 돼? ằ어? 너가 넌 page래이야 그지래이야 그지래 Says 너네 provided 알네arring 껄레리 껄레리 야 그지 어서 집가서 그 그지같은 바비시나 가지고 놀아라 그럼 바비시면돌이 덜가도 안껴준다꼬 안껴준다꼬 너무 놀리지마 쟤가 커지고 싶어서 커지겠어 께레리야 께레리야 니 바비시 뭐가 어땠어 귀엽기만 하구만 야 우리 반에도 그지 있던데 난 진짜 그지구나 난 거짓두 거짓두 거지라서 파비시면돌 구경도 못해보았다메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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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지마 엄마한테 이를꺼야 엄마한테 이를꺼야 엄마한테 이를꺼야 엄마 너희 엄마 요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거 아니야 왜 왜 너희 말 너무 심한거 아니야? 얘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거야 거짓들이 밥 먹고 담빛에 붙어와 무서워 거짓들이 너무 무서워 거짓 두명이래요 거짓 두명이래요 거짓래요 괜찮아? 너무 신경쓰지마 쟤네 원래 저래 가난한게 죄도 아닌데 팝잇 못만져본게 그렇게 죄야? 아니지 나도 네 마음 이해해 괜찮다면 이 팝잇 너 가질래? 정말? 난 괜찮으니까 너 가져 어? 너 정말 착하구나 좋은걸 받았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어? 차 받아 어? 이건 뭐야? 어? 팝잇이잖아 너 팝잇이 있었어? 이건 그냥 팝잇이 아니야 누릴 때마다 소원에 들어주는 팝잇이라고 어? 뭐? 누를 수 있는 뾱뾱이가 25개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소원을 빌어? 그럼 난 이만 소원을 들어주는 팝잇이라고? 음 안 믿기는데 일단 집이나 가자 다녀왔습니다 아 뭐하냐 뭐야 뭐야 푸딩 먹지 어이 야 그 푸딩 이거 내가 어제 사놓은 그 푸딩 아니야? 응 맞는데 야 그거 내가 어제 차갑게 시켜서 먹으려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참아서 냉장고에 거의 모셔놨던 건데 어쩌라고 오빠는 매번 내 거 그렇게 훔쳐먹었으면서 이번 한 번 내가 훔쳐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잘 먹었다 그럼 난 이만 내 푸딩 오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딩 먹으면서 풀려고 했는데 어 맞다 야 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팝잇이라며? 그럼 푸딩 좀 먹게 해줘 봐 제발 아 맞다 아들? 왜 울면서 팝잇을 하고 있어? 이 어른루가 제 푸딩을 훔쳐먹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팝잇을 누르면 슬픔을 풀고 있어요 팝잇은 초등학생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니까요 대체 뭐라는 거야 자 됐나? 아 이 앞 슈퍼에서 세일을 하길래 왕창 사왔어 냉장고에 넣을 자리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 엄마는 방 올라가서 빨래나 좀 돌려야겠다 뭐야? 푸딩이 하나 둘 셋 넷 스무 개? 내가 누른 팝입에 뼈뽕이 수도? 스무 개? 정말 소원을 이뤄주는 팝입인가 봐 우와 대박 이게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팝입이라면 그 나쁜 녀석들을 혼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음 하지만 방금 전에 푸딩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소원을 들어주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봐야겠어 대왕 팝입이 갖고 싶어 오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팝입 거래를 했거든 근데 완전 이득 거래를 했지 뭐야 그래서 대왕 팝입을 두 개는 얻었는데 내 방엔 둘 자리가 없어서 오빠 하나 줄게 신기하잖아 그럼 날 안녕 여르르가 창밖으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대박이다 진짜잖아 이 녀석들 어쩌마자 아주 참 교육을 해주겠어 야 김희야 거지지 제일 찍었네 오늘은 그 거지 같은 팝입 안 가지고 너냐 거지야 이 녀석들 말로 해도 안 되겠구만 너네 그 말 후회할지도 몰라 나에게 사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지 뭐 잘못 먹었냐 진짜 거지라고 길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먹고 왔나보네 정말 안 되겠구만 허위 마법 팝입이 등장이야 어제마다 나 거지같은 팝입을 가지고 왔네 주눅뱅도 아니고 마법의 팝입 마법의 팝입 너무 웃기다 낫히 낫히 물벼락이나 맞잖아 recently 내가 너희를 위해 파빗볶이 세 개를 남겨왔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너희 파빗 전부 합수 안됐네 대왕 파빗 용돈 모아서 힘들게 산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근육 파괴수를 저 나쁜 녀석들에게 날리고 싶군 근육 파괴술 앞으로 파빗 가지고 다른 애들 놀리지 마 알겠어? 다시는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 속이 다 시원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